주권자들의 강력한 규탄과 즉각태진만의 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선파하고 행동하는 날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 되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노동식이 공간에서 크게 크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나와서 보니까 우리 박근혜 회사를 빨리빨리 퇴진시키고 정부가 안정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나왔습니다. 사심이 없다. 공익을 위해서 한 일이다. 이런 대목에서 내 발을 비틀고 싶었습니다. 텔레비 깰 뻔했습니다. 이제 박근혜 정권 제발 그 입점 닥치고 이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집과 퇴진하라. 3화 따위 필요로부터 집과 퇴진하라. 집과 퇴진하라.